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문제로 여길 수 있으나 여러분이 은퇴연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 현명한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현명한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잠재적으로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올바른 재정 자문을 받는 것이 수년에 걸쳐 귀하해 재정 그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노어세스턴 미추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1%가 재무계획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25%만이 재무자문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정고문과 협력하면 재정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은퇴 저축을 약 15%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자문가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수익을 보장할 수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자문가의 지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벵가드 연구에 따르면 자문가가 관리하는 가상의 50만 달러 투자는 25년 안에 34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자체 관리의 경우 예상 가치는 169만 달러로 즉 50%가 감소합니다. 이는 자체 관리 포트폴리오의 5%와 비교하여 자문가 관리 포트폴리오가 8%를 달성하는 등 평균 연간 성장률의 상당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은퇴연금 인출 최적화 모범 사례 1. 투자소득 인출 우선순위 귀하의 은퇴 계좌에 복리이자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투자소득에서 인출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401k 또는 IRA에 조기에 가입하면 은퇴 기간 동안 상당한 소득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유형의 세금 영향을 확인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려면 추탁재정자문가와 상담하세요. 2. 은퇴 계좌에서의 최악의 돈 인출 방법 가. 투자 수입으로 시작하지 않기 은퇴 계좌에서 돈을 처음으로 인출할 때는 투자 수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401k 또는 IRA에 먼저 적응하는 것은 은퇴 저축에서 몇 년치의 소득을 손실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 PD셜이 금융고문과 상의하여 세금 문제와 최적의 전략을 검토하세요. 나. 62세에서 소셜 세큐리티 혜택 청구하기. 최대 소셜 세큐리티 혜택을 원한다면 정년 연령까지 일해야 합니다. 62세, 66세 또는 67세에서의 혜택은 최대가 아닙니다. 최대 소셜 세큐리티 은퇴 혜택은 70세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청구하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년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지급액이 증가함으로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 RMDG가 시작되기 전에 401k 및 IRA에서 돈 인출 미루기. 나이 55세, 6개월에 401k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72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기하면 복리로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은퇴 자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옵션 수진 전에 로스 IRA에서 돈 인출 미루기. 로스 IRA에 돈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세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로스 IRA에서 돈을 인출해도 과세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로스 IRA는 다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동안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필수 최소 분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한정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 금융, 고문, 상담.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최적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재정 자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귀하의 전략을 귀하에 고유한 은퇴 계획에 맞는 전략을 수입하세요. 결론, 금융 전문가는 이용하는 개인의 79%가 은퇴 목표 추구에 자신감을 갖고이다 합니다.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차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재무자문가와 협력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여 귀하의 재정적 미래를 확보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강입니다. 또한 나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시장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 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의 구입자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계 562-888-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부동산, 브로커, 주강올림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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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